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상경 선생님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렇죠? 어느새 이제 9월 모평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늘 하던 공부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9월 모평도 보고 11월 수능 보고 그걸로 우리가 대학 가야 한다는 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그리고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국어를 몰아서 하거나 영어를 몰아서 하거나 과목별로 몰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그날 하루에 여러분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력을 상승시키지는 못해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정말 국어도 나눠서 시간 날 때마다 뭐 수학만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선생님 제가 과탐을 해야 돼요. 사탐을 해야 돼요. 영어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된 장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이사이에 국어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1교시예요. 시험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봐야 기분 좋게 2교시 그리고 이후에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밤에 하는 공부 중요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국어는 여러분들이 오전에 바로 처음 해보는 시험이 국어고 거기에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독서론도 있고 거기다 또 아이고야 선택과목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문자독회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되도록이면 독서든 문학이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국어 공부 시간을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꾸준히 라고 말을 넣어 놓는 이유로 다시 한번 넣는 거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잘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뒤로 오는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알아요. 다 힘들어요. 선생님도 힘들어요. 누구들 안 힘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 에어컨 밑에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우리 냉방병 걱정하고 앉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그래요. 선생님 냉방병 조심하세요. 그런다니까? 맞아. 어떻게 우리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한 상황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뭐가 행복해요? 안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있는데요. 알아. 아는데 그래도 추운 거 걱정하잖아요. 선생님 에어컨 너무 추운데 꺼주시면 안 돼요. 온도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 공부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보고 무조건 참으려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니까? 잘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가짐으로 생각을 할 때 다 힘들고 힘드니까 무조건 참으려는 게 아니라 다 힘들고 다 하기 싫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하잖아요. 즐겁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뭐가 즐거워요? 즐겁긴. 재미도 없는데.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판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올해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형강도 그렇고 인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판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 걸 멀리서 보고 싶다고. 선생님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전 여길 떠나지만 선생님이 그리울 거예요. 이거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저는 여길 떠나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이것도 너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한에서 얼어왔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고 우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얻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빠요? 아니지, 그치.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는 건 맞죠? 그래서 매일 싫지만,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 후회 없이.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진짜로. 이건 누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후회 없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공부를 하라는 말 속에는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버텨내고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취하는 걸, 얻어내는 걸, 이런 게 기쁨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걸 원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기본과 응용이라고 써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평캐스트니까 국어 공부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EBS 하세요. 연계 공부 하셔야 돼요. 네, 연계 공부 하셔야 되고요. 그 연계 공부는 작품 공부도 하셔야 되고, 문제풀이도 하셔야 돼요. 할 거 정말 많거든요. 독서도 하셔야죠. 기출 푸셔야죠. 사설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죠. 그죠? 거기다가 또 뭣도 하셔야 돼요. 선지에 나오는 말, 잘 몰라가지고 문학에서 시간 쏟거나, 아니면 문학에서 작품에서 위로 올라갈 때, 선지에서 위로 올라갈 때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문학 개념어 하세요. 누가 그러더라? 엄쌤은 진짜 맨날 문학 개념어 얘기만 해. 아니, 문학 개념어를 정확히 알아야, 사용하는 어휘를 알아야 얘들아. 그래야 니네가 상황에 적용을 하지. 작품을 이해를 하지. 거기 선생님이 없는데, 너 혼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문학 개념어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고, 채점하고 끝! 이러지 마시고요. 풀고, 답의 근거 찾으면서 열심히 풀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점 끝나고 난 뒤에는 채점 다 했지? 어머, 너무 슬프다. 이렇게 가자 우리. 다 맞는 걸로 채점 갔지, 그치? 정답이든 오답이든, 답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랑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제 기준으로는 맞았어요. 이게 아니고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에 맞는 답의 기준을 찾아주는 게, 우리가 문제를 가서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알았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해설지 잘 활용하고, 해설강의 활용해서, 답의 근거가 맞았는지, 만약에 틀렸다면, 또는 여러분들이 찾은 답의 근거는 A인데, 선생님은 B를 말하다면, 혹시 A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꼭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가 안 된다면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 B라는 게 납득이 돼서, 아, 시험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부터는 정말로 잘 알고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알았죠? 응용이라고 지금 나온 건 여러분들이 실전모의고사에 들어갈 테니까, 양으로 승부하지 말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좋은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질적으로 하나도 빠지는 거 없이 꼼꼼하게 잘 공부하고 난 다음에, 뒤쪽 들어가서 이제 9월 모평 볼 때, 그때 9월 모평 본다 하면, 9월 모평 보고 그 이후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데, 모평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풀면서, 연습만 죽어라고 하게 될 거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실전모의고사 연습 풀어야 되잖아, 그치? 선생님이랑은 상상모의고사 같이 할 건데요. 그것도 많이 풀어서, 죄 틀리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두고, 이런 게 출제자 의도였구나,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방향을 스스로 설정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알았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막 늘어놓아서, 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다 힘들어요.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혼자 믿어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분명히 부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버텨내고요. 우리 다 같이 이 판을 멋지게, 그리고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 그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잘 버텨지길 바랍니다.